오늘 시장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이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부양책을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투자를 좀 더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통과시킬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먼저 처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투자를 비롯해서 인프라 지출 계획을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나 3월달 이렇게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교육 의료 등 복지 관련해서 또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들을 좀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한 3조에서 4조 달러 약 우리나라 4,500조 원 가까이 쓸 계획으로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8년 만에 조 바이든 정권에서 28년 만에 미국의 법인세 소득세 등을 크게 지금 증액할 것으로 대규모 증세할 것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경기 부양책의 비용을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2조에 4조 달러 가까이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해서 빠른 회복이나 경제 선망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유효한 점으로 판단해서 시장 키워드로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산 인프라 코나 현대 건설기계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들 신고가 경신 이어졌는데요. 다음 달에는 교육이나 보건 관련해서 대책이 나올 예정인 만큼 이쪽 관련 수혜주들도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 관광업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EU에서는 지금부터 백신 접종을 아무래도 희망하는 모든 유럽인들이 2개월 혹은 3개월 동안에 다 접종을 맞고 나서 건강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건강 증명서를 시행은 아무래도 6월정으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 여권 자체라는 것은 국경 간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 전역의 여행이 아무래도 재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 시즌인 올해 여름부터는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무래도 관광 업종을 업종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여권, 여행이나 항공, 관광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는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아무래도 한국앤컴퍼니입니다. 뭐 흔히들 한국타이어그룹 있죠.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앤컴퍼니인데요. 감사위원, 이런 사회위원 등으로 인해서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금 경영권 다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분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 조현범 사장이 43%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지만 조현식도 부회장은 19%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총회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아무래도 3% 룰이 있습니다. 주주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결권 때문에 이게 요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 사장의 낙승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5%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근에 조 부회장 19%를 갖고 있는 조 부회장에게 좀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좀 변수를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 넘게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방향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부회장이 언제 부회장직을 내려놓을지 혹은 대표이사직과 이사회의장직을 언제 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경영권 분쟁으로서 번지지 않을까라 해서 오히려 이 종목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를 종목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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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